자네는 사위이잖아! 내 아랫 직원이야! 아랫 직원이기 전에 사위가 아닙니까? 지켜라! 영감탱이 그때 엘이 닮았다던 여자 말야 인연인가? 자꾸 만나지네 왜 해필 엘이 닮은 여자래 이젠 정말 잊은 것 같기도 해 혹시 여기 조수석에 지갑 못 봤어요? 못 봤는데요?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있었을 텐데 라뇨 아저씨 아저씨? 그 로드뛰는 도우미 아줌마 저희 샵엔 로드도우미 그런 건 따로 없어요 하라웨딩월도 저희 사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 여자가 사장님이라고요? 모두 사라진 그날까지 널 사랑해